경상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이상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 151만 마리가 폐쇄함에 따라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피해를 입은 양식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날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자체 처리 등 2차 오염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수온 현상 피해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양식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